70리 공원이 선사한 천천폭포대의 멋진 장관을 잘 뽑디강 다시 새삼 전망대꽂이는 두 개의 작품이 남아있수다 그 중 훈화는 바로 이 작품, 작품번호 11 혼자 즐기는 의자이오다 이 작품 주변으로 70리 공원 산책질 바닥을 살펴보민 서귀포 출신 시인덜의 주옥꽃은 시덜이 세계전일수다 잠시 멈춰상 시도감상허복, 물방울 모양의 의자도 앉아오시멍 한락산의 비경광, 천지연폭포에 청량한 물소리에 기울여 봅석 이때 바로 옆 태역밭 파크골프장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들랑 잠시 이자에서 쉬는 걸 양보해줍소 놀아오는 공에 닥칠 수도 있어예 놀아오는 공이 있어